첫 번째가 악바르대제입니다 악바르대제 이 악바르대제는요 대칸고원을 뺀 그러한 그 인도를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인도 통일 인도를 통일하게 되는데 대칸고원 대칸고원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지도 볼 거예요 지도 볼 건데 인도 남부에 있는 중남부에 있는 그런 고원이거든요. 거기까지는 장악 못하고 그 윗부분을 주로 북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를 통일을 했습니다 대칸고원 제외 제외라고 써야 되는데 가로를 쳐버렸네 제외 그래서 대칸고원 빼고 인도를 장악을 한 상황이 악바르대제입니다 악바르대제는요 우리 파란 줄 정도 쳐주고 이 사람의 내용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을 강화했었던 그러한 왕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 악바르대제가 전쟁도 많이 하고 이제 뭐 땅덩어리도 넓히고 그랬는데 우리 교재에도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교재에도 자료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무굴 제국은 기본적으로 알아둘게 이 사람 티무르 후손이 만들었잖아요 티무르는요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티무르 제국은 그래서 이 무굴 제국이 요거 잘해야 돼요 이 티무르 제국의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아 무굴 제국이죠 무굴 제국의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무굴 제국은 인도에 있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인도 이슬람 왕조라고 부릅니다 인도 이슬람 왕조 우리가 그 전에도 인도에 이슬람 세계가 많이 들어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세계를 우리가 이제 인도 이슬람 왕조라고 부르잖아요 이 무굴 제국도 그 나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도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배우다가 한동안 이제 좀 뜸했다가 이제 다시 무굴 제국에 와서 인도를 배우는 건데 인도는 우리가 그 굽타 왕조까지 배웠었고 그 뒤에 이제 인도에 이슬람 세계가 침입해서 들어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도에 쳐들어왔던 이슬람 왕조들 인도에 세워졌던 이슬람 왕조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알 필요 없고 뒤에 가서 무굴 제국에서 잘 배우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굴 제국 여기서 잘 보면 되는 건데 인도에 세워진 이슬람 왕조입니다 악바르대제의 종교는 뭐겠습니까? 그러니까 당연히 이슬람교죠 그런데 이 악바르대제가 아니 사람들한테 강제로 이슬람교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슬람 신자가 되면 뭐하냐라는 거죠 마음속에서 진짜로 이슬람교를 믿는 게 아닌데 우리 국가가 강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개종이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기들이 진짜 믿으려고 해서 믿어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바르대제는요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융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즈야 인도세를 폐지합니다 지즈야 인도세 이건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종종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슬람 사람들이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할 때 칼을 들이대고 너 이슬람 믿어 안 믿어? 라고 해서 안 믿을래요 그럼 죽여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이슬람 사람들은요 정복한 지역의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신 돈 내라고 그랬죠 세금 너 이슬람 믿어 안 믿어? 안 믿어? 그럼 돈 내놔 그리고 너 믿고 싶은 거 믿어 이런 거였죠 그래서 비이슬람교도에게 더 걷는 인도세가 지즈야라는 그러한 세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즈야를 어떻게 했대요? 폐지했대요 폐지했대요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지즈야 인도세 폐지 그러면 이슬람교 안 믿으려면 예전에는 돈을 내야 되는데 이제 돈도 안 내고 딴 종교 믿을 수 있는 거죠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힌두교 등 다른 종교를 무료로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됐다 악바르대제 그러니까 딴 종교 믿는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그 다음에 비이슬람교도들을 관리로 등용해 줍니다 이슬람 믿지 않아도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 왕조 하에서 이러니 사람들이 이제 좋아했겠죠 여기도 이제 파란 줄 치고요 이게 이제 악바르대제 부분에서 주목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이 이슬람교가 화합을 할 수 있었다 악바르대제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